승기 씨 관련돼서 재미난 얘기를 했잖아요. 이승기 씨 인간적이면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?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승기 씨가 너무 난처해할 것 같아서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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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기 씨가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이고 항상 바른 이미지잖아요. 그런데 가끔씩 일탈도 하시면 꼭 그러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. 무슨 일이길래? 승기 씨는 이제 연습생 고등학생이어서 이제 방학 때만 합숙을 하고 평상시에는 학교랑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. 어느 날 대표님이 일을 마치고 딱 들어오셔서 합숙도 해서 이따 저녁에 승기한테 잠깐 가볼까 독서실에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런데 승기 씨는 연습생들 중에서도 되게 바르고 성실해서 남달랐어요. 그래서 걱정을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. 이따가 대표님이 살짝 들리실 것 같으네 그렇게 문자 남겼어요. 밤에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누나 고마워요.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이러는 거예요. 그 뒤에도 한 두세 번 승기 씨한테 문자를 남겼어요. 그러면 또 그때마다 바로바로 답장이 해요. 누나 정말 고마워요. 누나 정말 은행이에요.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 가는 길에 정린 집에 들렀다가 이따가 승기 독서실에 잠깐 들를까 이러시더라고요. 전 또 걱정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문자를 남겼어요. 승기야 살짝 들리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답장이 없더라고요. 한참 뒤에 갑자기 대표님이 야 지금 조정린 집까지 말고 이승기 독서실로 바로 직행해 그러시는 거예요. 왜 그러지 뭐지 핸드폰을 막 보시더니 대표님이 야 조정린 이거 이승기가 지금 너한테 보내려는 문자 나한테 보내려는 거 아니야. 그 문자를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야 봐봐 이거 맞지 이승기가 보낸 너한테 보낸 문자 맞지. 딱 봤는데 승기 씨가 누나 번번이 정말 고마워요. 저 이제 독서실로 출발하려고. 그래서 차에 타고 그 상태로 바로 승기 씨 독서실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 멀리서 이승기 씨가 제 차를 보고 반가워서 너무나 해 맞게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이 막 해가 가요. 신나서 반가워서 막 창문 누나 누나 막 두드려요. 창문을 딱 내리는 순간 대표님이 야 넣다. 넣다. 그래서 바로 합치소로 가서 승기 씨 그날로 바로 핸드폰 뺏기고. 그때부터 승기 군이 휴대폰이 없었군요.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꼬리가 분명 밝히는 게. 제가 그날은 근처 떡볶이집에서 딱 먹고 있었어요. 그때 다이어트 중이라서 야식 먹으면 안 됐거든요. 문자 보더라고요 이렇게. 아유 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숟가락 놓고 이제 가면 천천히 가면 되겠네. 천천히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막 타고 있는데. 그 사람이 정말 들뜨면 안 되는 게 차분하면 문 열고.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들뜨다 보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차가 밖에 있는데 아 누나 진짜 고마워요 누나. 아유 고마워요. 문을 열어봐요 그랬는데. 하여튼 지인 내로서진 대표님. 야 타. 아니 이거는. 그래서 오늘 반납 당하신 거예요? 그때부터 없었어요. 아니 아니 되게 저는 되게 지금 충격적인 게. 야 승기 언제 시간 날 때 형이 맛있는 거 뭐 밥 한번 사줄게.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냐. 너무 해맑은 지금의 이런 표정으로. 아 형 죄송한데 제가 아직 휴대폰이 없어서요.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벌써 이게 몇 년째 몇 년을. 야 뭐 학생회장도 하고 이랬더니 역시 애가 다르구나. 이 자랑을 어제까지도 했어요. 이 자랑을. 처음에는 전화기도 없이 다녔었잖아요. 그렇죠 예. 지금은 전화기 있죠. 전화기 있죠 예. 아 이제 슬슬 시작하시는군요. 아니 전화기. 아니 디지털 시대에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옛날에는 그런 마음 아니었었잖아요. 자 이제 깜짝이야. 제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강도. 세다 세다.